안녕하세요 재미합니다 이년만에 금산을 한번 와 봤더니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네요 진짜 아름답죠 제가 또 저는 또 호피 있으면 보여 드릴게요 돌을 물을 뿌리는게 다 이쁘네요 아주 멋있게 생겼죠 이 돌이 진짜 이쁘네요 제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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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생긴네요 저 군방에는 호피가 없더만 여기가 여기 호피가 한정 보이네요 여기가 있지 이렇게 오라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한정 있네요 아이고 그래도 봐준만 하죠 저 높이는 없고 이런 호픔만 있는데 이런거 아니야 저도 한정 쓰기도 꽤 재밌네요 애들 아들 애들이 또 한정 있지 은 아이들 애들이 또 한정 있지 조금 많은은 가끔 이렇게 한정씩 있네요 군대기도 한잔 꼭꼭 숨어있지요 이거는 작아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제 또 하경호피가 한 잔 있네요 아멘 아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다 힘든다 진짜 애기가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 이제 갈까 집이 갈랑께 보이구만 아이고 무섭다 거꾸로 촬영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요거 멋있는 도리 한 점 있죠 아이고 나는 멋있는 도리 한 점 받는디 멋있게 생겼다 이리와봐 돌 한 점 보여줄게 역 멋있네 여기서 구경하고 앞다 희한게 생겼네 근데 오늘 구름 끼 같고 산이빨이 안 좋네 거기 잘 있어라 여기가 인상골이요 아이고 아이고 인상석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 이거 나도 하나 봤다 아이고 아이고 조그마하니 그래도 괜찮네 아이고 반갑다 비운색이잖아 이게 이렇게 누가 주소가라고 이거 놔둬게요 그냥